국구갑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은 이미 끝난 지가 2년이 좀 흘러갔지만 이게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의 조작법이 계속해서 그동안 그 이후에도 4.7 보궐선거와 2021년 2년도 3구 대선을 비롯해가지고 심지어는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가능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조작 방식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강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정권 하에서의 소위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사실에 기반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주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주광역시의 북구갑입니다.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조오섭, 미래통합당의 범기철, 무소속의 김경진입니다. 이 그래프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미래통합당 범기철 후보가 받은 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그냥 무시합니다. 1등이 조오섭 후보고 이분이 아마 국회의원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진 후보가 2등입니다. 이 두 분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크기가. 0.00 몇 프로입니다. 이 이야기는 광주광역시의 북구갑에 계시는 구민들이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참가했지만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조오섭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0에 가깝다는 겁니다. 무소속의 김경진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없는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따라 사전투표수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광주 북구갑은 조오섭 민주당 후보에는 조금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차범위입니다. 3.88%를 기록했습니다. 무소속의 김경진 후보는 마이너스 1.91%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후보별 득표수나 득표율에 일정한 규칙이나 일정한 패턴이나 좌우대칭이나 그 다음에 전산조작의 흔적인 개수불일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좌우대칭 문제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투표 득표수를 그려보게 되면 정교안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대략 이 사람들이 몇 퍼센트를 조작을 했다는 것이 금세 나옵니다. 금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하면 어떻게 지금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이 그래프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왼쪽이 광주광역시 북구갑의 2020년 4.15 총선 결과입니다. 들쭉날쭉할 뿐만 아니고 차이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습니다. 오른쪽이 뭐냐. 서울특별시의 지역구 가운데서 가장 심하게 조작한 서울시 종로구의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의 선거결과입니다. 오른쪽은 좌우대칭이 맹악합니다. 우리가 흔히 종이를 이렇게 접어 가지고 만드는 물감을 데칼코만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은 맹백한 100% 기계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입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전국에서 자행한 겁니다. 4.15 총선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문정권의 2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공직선거에서 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종류의 범죄의 흔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긴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억제하고 당일투표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거자유방해자라고 하면 고발도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선관위의 작태입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낙연 후보와 이런 황교안 후보는 이렇게 숫자가 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5.67에 14.76입니다. 광주, 광주시, 북구갑의 여러분 후보별 차이가 이렇게 작습니다. 3.88대 마이너스 1.91입니다. 이렇게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국회를 훔친 겁니다. 정치권력을 한 군데 더 보시죠. 고민정과 오세훈이 여러분 맞붙었던 서울시 광진구을 사례하고 여러분 2020년 총선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광진구을은 여러분들 13.45에서 마이너스 12.43%가 됩니다. 광주는 어떻습니까? 광주, 북구갑은 3.88대 1.91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이게 관내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조작을 해가지고 고민정 후보에게 표를 밀어줘가 플러스값을 만들고 오세훈 후보에 이런 표를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표를 만들었구나. 한 분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니까요.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게 짐승보다 못한 짓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광주시 북구갑에는 철도출맥이 뭡니까? 부정선거를 자행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죠? 광진구 의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4.15 총선의 전국에 해당하는 것이고 4.15 총선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바로 문정권 하여 치렀던 지방선거 대선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조작률만 차이입니다. 20% 할 건지 17% 할 건지 26% 할 건지 그것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이야기죠. 참 이런 점에서 광주광역시가 굉장히 귀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라도하고 여러분들 광주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안 한 지역이 하나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북구갑은 조작 안 하니까 부정선거 안 하니까 사전투표 조작 안 하니까 조작 프로그램 돌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그것은 사람이 만든 숫자가 아니고 기계가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작품이지 다른 게 있습니까? 기계가 만든 작품이고 조작 프로그램 만든 작품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황교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청 30% 여러분들 34, 3% 정도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침묵하고 그냥 넘어간다? 말이 됩니까? 짐승이라면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끝나지 않는 표현이다.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이 야단 법석을 지워놓은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거의 2년을 제 인생에 돌아올 수 없는 시간 2년 정도를 4.15 총선을 규명하게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짓을 또 언제 합니까? 3.9 대선에서 하지 않습니까? 3.9 대선에서는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전투표 수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문정권 5대 공직선거는 모두 동일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전투표 수를 조작한 거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광역시, 자치단체장 선거, 구청장 선거, 시의회 의원 선거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인간이 할 짓입니까? 세계에서 교육대국처럼 8위, 7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같은 무도한 일들이 일어나도 국민들이 다 입을 다문다. 어떻게? 이호창님 말씀처럼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2년 이상 동안 여러분 매일 이 문제를 다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초월하지 않으면 아마 병이 났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송을 드리는 목표나 목적이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냐 하면 끝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한 달 정도, 유릴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 달 사이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혼통이 뭡니까?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측근들밖에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문 정권의 5대 공직선거는 모두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시의회 의원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서울시 구청장은 물론이고 전국의 구청장들이 숱하게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에서 탄생한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월 사례입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월 사례.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상 그래프입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월에 구민들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치지 않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정상인이기 때문에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당일투표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도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후보도 거의 제로,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수치가 작습니다. 민생당의 최경환 후보도 아주 수치가 낮습니다. 0.004%, 양산동의 여러분 0.004%, 그다음에 또 뭐죠? 건국동의 여러분 몇 프로입니까? 0.0029% 이 정도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북구월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형석 후보는 기껏해야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2.08%밖에 안 됩니다. 오차범위 내에 다 있는 겁니다. 최경환, 민생당 후보는 마이너스 0.07%로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당일투표 지지율과 사전투표 지지율 사이에는 격차가 발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른쪽에 종로구하고는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월의 그래프하고 왼쪽하고 종로구 여러분 그래프하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하지 않는 왼쪽과 사전투표를 조작한 오른쪽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오른쪽 그래프는 종로구 그래프뿐만 아니고 광주, 광역시, 전남, 전북을 제외한 4.15 총선 모두 전국에서 크기만 좀 차이가 날 뿐이고 좌우대칭골에 정확하게 조작한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데도 뭐죠?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거냐. 이런데도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다고 이야기할 거냐.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더 벌 수 있겠냐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조작을 했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15.67, 14.76%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총 조작률이 30.43%입니다. 광주, 북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뭐죠? 2.15 정도입니다. 몇 십 배 정도 여러분들 그렇게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뭡니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민정과 오세훈 후보가 대결했던 서울시의 4.15 총선 당시의 광진구 어리입니다. 여기서도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조작한 거 보면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의 아름다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래프가. 절대 조작을 하지 않으면 왼쪽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후보처럼 숫자가 아주 적고 한쪽으로 쏠리더라도 아주 적습니다. 정상적인 수는 민생당 최경한 후보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주 적은 숫자가 왔다 갔다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원에서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일입니다. 그런데 그 득표일을 서울에 심하게 조작한 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군데 더 고민정 후보하고 싸웠던 오세훈, 광진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주장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팩트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에서 여러분 당일 득표율은 정상입니다. 하나가 정상이니까 비정상인 사전 득표율이 조작이 되면 한쪽은 항상 플러스가 나오고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구청장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드는 짓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시즌은 지방선거에서도 이 소위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 또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프로그램을 이룬 가동하는 것은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한 2주 사이에 생업을 하면서 제야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제야 고수께서 정확하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전국 단위의 조작률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 범죄자들이 선거를 훔친 범죄자들이 사용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발견해 낸 겁니다. 그들이 가장 흉기고 싶었던 조작 엔진 조작 엔진을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조작 엔진을 찾아낸 다음에 전국의 구청장 선거 광역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 엔진에다가 뭘 투입했는지 조작률을 몇 퍼센트 투입했는지를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조작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 했지만 이제는 뭘 했습니까. 검찰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뭘 찾아낸 겁니까. 너희들이 은평구청장은 몇 퍼센트를 조작했다. 천안시열의 박완주 후보는 몇 퍼센트를 조작했다. 대전시 중구의 황운하 후보는 몇 퍼센트를 조작했다. 이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냥. 범죄자들이 여러분들 사람을 상해를 할 때 사용한 칼을 발견하면 칼을 칼을 그냥 탁 찾아낸 겁니다. 그 칼을 보니 칼이 뭐가 나왔습니까. 작은 칼 큰 칼 대칼 소칼 중칼 여러 가지 총들이 찬란하게 나온 겁니다. 모든 게 뭡니까. 같은 브랜드인 겁니다. 동일한 조작 공장을 사용한 겁니다.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찾아내 보니까 서울시 교육감도 다 조작을 했고 서울구청장 여러분 다 25군데 조작했는데 한 군데 뭡니까. 서초구청장만 떨어뜨리고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에 한 20명 정도 호남 사람들 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칼을 범죄자들이 사용한 이런 칼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뭐죠.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지만 그런 콘텐츠가 뭡니까. 1000명 이하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억제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손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지 않고도 절대 그것을 만 명 2만 명 3만 명이 봐도 이런 불충분한 콘텐츠를 500명 700명 800명 보기에 억제하니까 그거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난다는 아는 거죠.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콘텐츠가 잘라서 나가게 되면 가장 억제하는 콘텐츠가 그들이 가장 무수한 콘텐츠입니다. 뭘 무수하냐. 2018년 서울구청장 조작률 발표했는 것을 가장 무수합니다. 그들이 가장 무수하는 것이 살인자들이 사용한 사기꾼들이 사용한 바로 그 도구를 발견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죠. 여러분 이제는 내친김에 광주광역시 서구갑 사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서구갑은 송갑석 후보가 당선된 곳인데 손을 안 댔습니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2020년도 4.15 총턴 당시의 광주광역시의 서구갑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서구갑 구민들은 4박 5일 사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차이가 작습니다. 0.01, 0.03 이 정도입니다. 차이가 아주 작습니다. 깨끗합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좀 이상하긴 하죠. 한쪽은 항상 플러스고 작지만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고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규모라는 것이 무시할 만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 서구갑을 바로 4.15 총선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인 종로구 사례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부정선거 안 한 됩니다. 오른쪽은 부정선거 안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확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죠? 2.89 마이너스 1.19입니다. 종로구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조작했죠. 10배 이상이 됩니다. 15.67 마이너스 14.76 당일 투표가 정상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15.67% 정도 조작을 하여 준 겁니다. 표를 더 집어넣어 준 겁니다. 당일 투표가 정상이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는 14.76 사전투표를 그냥 까준 겁니다. 총 조작률 30.43%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선거들을 다 이렇게 훔친 겁니다. 다시 하나 여러분 더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서울광진구 어리입니다. 엄청난 격차가 생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완벽하게 훔친 겁니다. 선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선거를 그냥 그야말로 완전히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작률을 인풋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게 양향자입니다. 광주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법을 여러분들 반대해가지고 아주 소신을 드러냈던 여기 여러분들 송갑석이 아니고 광주 이건 서구갑입니다. 양향자 양향자 의원입니다. 양향자 의원 뭐 착습니다. 이렇게 양향자 의원은 조금 크죠. 여기에 4.44 그럼에도 뭐 조작에 대한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민생당의 천정벼 의원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종로구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제 이 차이가 적지만 조작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당일 특표회에서 양향자 후보가 한 72% 얻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를 얻었습니다. 천정벼 의원은 20%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만진 겁니다. 그래서 종로구하고 비교해 보면 충격적이죠. 나라가 심각한 상황이죠. 광주 강력히 서구 을을 여러분들 오세훈 후보가 했던 그런 서울시 강진구 을하고 비교해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죠.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문정권의 5대 공직선거가 꼭 같은 그런 동일한 조작 공장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아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것이 사전투표구나 유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표를 던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함의 개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전산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구청장 선거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투표함 보전 신청 요구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문정권 하에서는 사전투표는 결국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권역별로 지역별로 원하는 만큼 조작률을 집어넣어서 그 조작률의 총조작률의 절반 정도는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빼앗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래프를 전국에 다 만들어낸 거죠. 광주만 예외입니다. 전남이나 전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를 내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차아.